오늘은 청축자 중에 우미주씨가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패키지 그 여행 상품 자체에 단체 보험이 하나 가입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좀 불안해서 여행자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려고 하는데 여행자 보험을 두 개 가입하면 보상도 더 많이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더 안전한 겁니까?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질문 겸 숙제를 저한테 알아보라고 던져주셨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해외에 나갔을 때 다쳐서 병원에 가거나 귀중품을 분실하거나 해서 금전적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소매치기 당하면 무조건 100만원, 병원 치료 받기만 하면 무조건 200만원 이렇게 실제 손해 금액과는 관계없이 아예 무조건 항목에 따라서 보험금이 딱 정해져 있는 보험이라면 보험을 10개 가입하면 10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다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하기 쉬운 암보험, 생명보험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 3천만원 드립니다 하는 보험은 실제로 그 암 때문에 치료비는 한 500만원밖에 안 나왔어도 3천만원을 줍니다. 그런 암보험 10개 가입해놓으면 3천만원 곱하기 10개 해서 3억원이 보험금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보험들은 보험 가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오히려 돈 버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여행자 보험은요. 그런 보험이 아니라 해외에서 병원비가 48만원이 나왔으면 딱 48만원만 지급하고 5만원이 나왔으면 딱 5만원만 주는 그런 실손보상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손보험은 보험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돈 벌었네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10개 가입했는데 여행 갔다가 다쳐서 병원비가 천만원이 나왔으면 천만원씩 10군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1억원이겠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입은 손실 금액이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10곳의 보험사가 나눠서 천만원을 그들끼리 나눠서 보상합니다. 그러면 여행자 보험은 1개 이상을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렴한 여행사 보험은 해외에서 다쳐서 치료비를 썼을 때 최대 20만원까지만 보상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비가 그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는 그런 보험을 2개, 3개 가입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혹시 해외여행 가서 다쳤을 때도 병원비가 나오냐 이것도 가끔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행 중에 다쳤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평소에 가입해 두셨던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고요. 다만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은 그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여행자 보험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과외 선생님.